네, 나선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민주당의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운데 앉고 양쪽으로 두 분씩 이렇게 계시지만 좌우로만 나뉜 것 같지는 않다, 패널들이. 오늘은 특히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김병민 위원 같은 경우에 제가 후배고 존중하고 본받을 게 많은 선배이기 때문에 저희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어서. 존경할 게 많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저도 고립돼요. 고립돼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 지금 많이 공감하죠? 저요? 일부 공감하고, 일부 공감하고 못하는 부분도.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저야 뭐 말할 게 있겠습니다. 사람에 당연히 충성하죠. 제가 일단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박원석 전 의원님. 저는 민주당 전체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비단 이재명 의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이시고. 그렇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옛날에 성남시하고 아산시가 자매교련 도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교류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지키는 데 또 일주를 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나는 친명이다, 라는 말을 길게 얘기해 주셨고요. 친민주당이다. 친민주당,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씩 양쪽으로 갈리셨지만 두 분 사이에도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시청자분들께 한번 제가 주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뻥이 센, 뻥이 센 그 사람, 물음표로 뱉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순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윤리 징계를 무모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규정한 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도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뻥이 센 사람이에요. 네? 뭐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뻥이 세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준석 대표 수사나 이재명 대표 후보 수사나 이건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이런 수사를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도 경찰이 전화도 못해요. 이재명 수사, 이준석 수사 관련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누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수사의 압력을 누군가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 내용을 저희가 잠시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자필 탄원서에 쓴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윤리위 징계하면 어쨌든 차치하고요. 경찰 수사를 여권, 권력자들이 잘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건 수사의 중립성이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전 대표를 회의를 했던 그 사람이 하태경 의원은 그냥 뻥친 거다라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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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웠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불리하게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하진 않았을 거다. 하태경 의원은 꽤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찰, 검찰 등에 이 사람 수사해. 있는 줄을 빼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가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유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덮어놨던 지실들은 다시 밝혀집니다. 오늘 보니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집행유예에 선고가 됐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탄원서에 이런 본인의 입장들이 진술했지만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뻥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솔직한 마음들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상이 지나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혹시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신 경찰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글쎄요. 저는 하태경 의원이 곤란한 상황을 굉장히 선해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세상이죠. 여전히. 지금 단적인 예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혐의들, 각종 고소고발 사건들. 마치 사건 털기하듯이 전부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 소환조사도 없고 또 그 흔한 압수수색도 없이. 이거는 경찰이 작정하고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각종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버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흔적이 있다는 게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 경찰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그 뒤로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서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재촉하고 독려하는 이런 보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JTBC 뉴스룸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상당 정도 어떻게 보면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권력의 의중이 이 수사에 개입돼 있다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고 누군가가 이준석 대표한테 와서 자기 발로 물러나면 어쨌든 수사든 윤리위든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안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그런 의중을 슬쩍 비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어디 나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계속 당해서 마치 이준석 대표가 잘못 알고 이런 식으로 사실을 부풀린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없던 의도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봐요. 저는 뻥이 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개념 없는 사람이죠. 오만방자한 사람이고요.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과거의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구전동화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전에서 이런 얘기가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인데 그 누구도 이 민주공화국을 해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그런 권력자가 혹은 그 가까운 분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같은 것을 흔들 수도 있다는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걸 직접 지시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통령께서 챙겨야 할 민생 현안도 굉장히 많고 챙겨야 될 것이 많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지시하진 않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을 팔아서 누군가가 나서서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당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현실을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80년 이후로 100번 양보해서 42년 동안 그동안에 15년 정도 민주당 집권을 했고 그전에는 전부 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정권을 창출했습니다만 사실상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과 타협해가면서 일을 해왔고 민주당의 과정은 늘 그려왔어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기득권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검찰 휘두르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정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실질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통해서 사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걸 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좀 희화화시켜가면서 그 뻥에 속는 이준석, 어찌 보면 이준석의 판단 능력을 굉장히 좀 못 믿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의리 없는 짓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기득권과의 결탁이 워낙 깊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일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뻥이다라고 툭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하태경 의원의 정치인 하태경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과의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것이 좀 맞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병민 전 비례위원은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거다라고 했지만 복교양 의원님은 이거는 거리두기다. 친한 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멀어지는 단계다라고 해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 탄원서 속 그 사람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전했냐에 대한 해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망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자꾸 도발해 보십시오. 그럼 저한테 의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가벼운 언행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게 누군가의 의중인지 아니면 그저 누가 한 번 사태를 해결하며 선의에서 이야기해 본 것인지 당신이 구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하시면 바보가 아닌 걸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망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폭로할 수 있느냐 폭로할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망상 아니냐. 자꾸 울으면 폭로할 의도가 없는데 의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또 박원석 의원님의 경우는 누군가 사태를 잘 해결해 보려고 선해. 그러니까 잘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또 박원석 아 이준석 전 대표의 의견입니다. 누구의 의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누군가의 의중은 누구를 뜻할까요? 혹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네. 김용태 의원님 저도 마음을 잘 알죠. 최근에 연락을 좀 하십니까? 연락하고 만난 적도 있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남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렇죠. 당무에 관해서 의견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지금 전 최고위원이시죠? 그렇게 전국이가 판단을 한 듯한 의중을 했죠. 현장 상황은. 가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의중을 좀 더 알 수 있겠네요. 대표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말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빨리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대표의 주장인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아무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있어야 이 사태가 좀 해결하는 데 봉합되는 데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소설 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남자 편에서 쓴 소설. 그리고 하나는 여자 편에서 쓴 소설. 애쿠니 가오리가 썼던. 그 내용을 보면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남자 편에서 바라봤던 소설의 내용과 여자 편에서 바라봤던 소설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할 거고 본인 입장에서 탄원서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해석을 넣게 되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 편에서의 해설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반대되는 내용의 해설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내용이 맞부딪히면서 섞이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 뉴스가 돼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지만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기조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맞부딪혀서 그 내용이 옳고 그러면 따지는 순간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거든요. 한 가지 예로 이준석 대표가 십이월까지 물러나면 지방선거 끝났는데 올 십이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사 정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기가 육월까지죠. 내년 육월까지. 내년 육월까지니까 십이월에 물러나나 육월에 물러나나 무슨 차이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부터 일단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십이월까지 물러나면 시간이 꽤 있는데 어쨌거나 그 중간에 윤리위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과 맞무려서 이걸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전체적인 기조로 보건대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으나 그 주장이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일단 냉정과 열정을 읽으셨어요. 전 안 읽었어요. 마치 이런 것들이 소설이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주장으로 읽힐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설과는 다른 부분인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그 누군가의 의정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뻔히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파태경 의원은 뻥이라고 지금 선을 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소설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무리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할 리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실력자가 당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경찰 수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사로 이 나라 전원을 왔다 갔다 하면 폼도 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당근을 준 것이죠. 저는 이 사실 자체는 분명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탄원서 속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 현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 당에 대해서 과거 그 뭐 저 5.18 신군부 이준석 대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켜야 될 선을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미루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많은 사실과 더 많은 극단적인 주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 그런 어떤 우리 국민의 우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를 사실 너무 만만하게 보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당도 국가도 권력도 권력만 가지면 이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 답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소설이다 뻥이다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준석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누군가의 의중 그 누구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그걸 전달한 사람은 대통령과도 가깝고 또 이준석 대표한테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전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혹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뭐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도 나름 신뢰가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보면 계속 그렇게 나를 바보 취급하면 바보가 아닌 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뭐 가처분에 이어서 지금 본안 소송까지 갔는데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송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비대의 전환 과정에 정당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뭐 실명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간다면.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이 경찰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당내 윤리는 당내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수사를 이른바 윤해관이라는 사람들이 혹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마저 본인들의 의중에 따라서 또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은 거의 이제 일종의 국정농단의 다름 아닌 이런 상황이거든요. 수사농단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사실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라면 심각한 문제죠. 경찰이 더군다나 수사권도 많이 가져갔죠. 이거는 뭐 계속 아마 공방이 지속되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쨌든 그걸 폭로하고 가자는 의도는 없었고 어쨌든 재판부에 이 과정의 부당성을 탄원하기 위해서 낸 탄원의 논리로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면 밝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행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선의에 의해서 이야기해본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바보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물으면. 김용태 최고위님은? 저도 뭐 이게 계속해서 공방이 되면 또 아까 김영민 위원께서는 그게 소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소설이라는 얘기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영경정과 영청사이라는 소설이 있고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관점의 차이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관련해서는 여기서 사실 증명을 소설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소설이라고는 안 했고 해석의 문제라고 했는데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 이런 부차적인 논쟁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수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무섭게 느껴졌고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저도 대표가 성상납 여부를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만약에 두 가지 경우인데 있는 죄를 없애준다는 거구나 아니면 없었던 죄를 있게 만드는 거 두 가지잖아요. 전자면 권력이고 수사기관이 방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후자의 경우면 없는 죄를 있게 만든다는 이런 식의 어떤 억압이라면 저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2022년인데 물론 둘 다 나쁘지만 후자 없는 죄를 잊게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섬뜩했고요. 섬뜩한 일이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고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좀 공개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 라면 정치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가 다 대통령 선거 때에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하면 뭐뭐라면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에 적힌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장황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그 내용이 맞아서 누군가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게 누군가의 또 다른 권력자의 오더를 받고 얘기한 것이냐라는 것까지 연결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전제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바 하나가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게 보여지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 이 내용도 가처분 신청을 냈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가처분에 대한 결정 판단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지켜보고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나아가기까지는 아직은 좀 실이 있다 생각합니다. 내일 설전 라이브 시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박훈석 의원님 같이 계셨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설전 라이트를 지난 금요일 밤에 촬영을 했었는데 통화 연결이 돼서 그때 섭외가 됐습니다. 나오겠다고. 원래는 김병민 의원님 있을 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시청률이 중요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대신 나왔군요. 김용태 대신. 다음 날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한 김용태 전 최고위원으로 일단 자리를 모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나오니까 이것저것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도직입 쪽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어제 그렇게 어제 SBS 주영진 앵커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하면 못 간다. 이렇게 단도직입 쪽으로.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기술을 쏟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 현안과 패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을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들 촌철살인들을 선정해 소개를 하고요. 그중에 두 명에게는 영어상품권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여권의 핵심 또는 권력의 핵심이 경찰의 수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수사의 공정성 공권력의 공정성이 문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정황의 의혹이 담긴 것들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를 최근에 했었는데요. 관련 부분을 제가 잠깐 리포트에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A씨가 만난 걸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6월 말과 7월 말 무렵입니다. A씨는 이 시기를 전후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건 수사팀에 수사 속도를 내란 취지의 지시를 집중적으로 내린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당시 A씨가 수사팀에 야간 조사라도 하라며 수사에 속도를 내란 주문을 여러 번 했고 포괄 일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등 구체적인 수사 방식까지 적시해 검토를 지시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일단 여권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인사가 만난 뒤로 수사의 속도가 빨라졌다. 몇 차례 만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사 속도를 내란 지시가 있었다. 이 정도면 혹시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이 어떻게 전화합니까? 그러는데 대통령이 안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가서 그 누군가에게 전하면 아, 이것이 하명이구나라고 해서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부터 수사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이준석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JTBC의 취재가 정말로 취재 잘하는 JTBC 아니겠습니까?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양진 기자,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저 취재가 정말 사실에 입각한 취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지금 윤석열 정부 100일이 갓 지난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잠시 후에 또 김혜경 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수사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진행될 것이냐 승자와 패자 이것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이냐라는 의문과 의혹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간신히 우리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흔들림 없이 제 모습을 지키고 있는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한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경찰 수사 외압으로 훼손됐던 일이 울산시장 가명수사 논란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수사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많은 검사들이 그 일을 수사하다 좌천이 됐고 대한민국의 커다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바가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는가에 대한 여부 여전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런 애들을 다 목도하고 난 상태 속에서 누군가에게 있지도 않는 죄를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집어넣기 위해서 가명수사를 누군가가 지시한다. 저는 현 정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울산시장 가명수사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그 당시 최대 피해자는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리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한 김기현 의원의 주장이 있었고 그 뒤로 국민의힘, 그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세상에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사정기관의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시작이고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이 막 섞이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윤핵관 의원 이렇게 통칭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부랑 윤핵관 의원을 같이 등치시킬 수 있는가 일단 이 부분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 윤핵관 의원이 어떤 식으로 누가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뭉뚱그려진 전원상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의혹이 사실이면 엄청난 문제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과거 울산시장 가명수사 논란을 지켜봤던 현 정부가 그런 무리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물귀신이에요. 아무튼 대단한 물귀신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는 밝혀질 것이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다. 특히나 우리는 법을 집행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스란히 사실은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잘 적용하지 않았던 법리를 끌어내서 직권남용으로 수많은 박근혜 정권의 그런 공직자들 또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물론 이게 실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대통령이 실제 이런 지시를 했는지 윤해권 누군가가 경찰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준석 수사 빨리 해라. 가급적 기소해라. 이렇게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그런 정황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드러났을 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이제 뭐뭐 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뭐 일경으로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이거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아까 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논란이 더 곰기 전에 저는 다 밝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내일 JTBC에 나와서 밝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권 의원분 중에 한 분한테 명예훼손을 당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김우 의원님한테 분명히 소송을 하겠죠. 근데 아까 김병민 의원 말씀처럼 울산시장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때 원했던 거는 정말 법과 원칙, 공정함과 상식의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언론을 신뢰합니다만 이 언론이 JTBC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윤해권을 등치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왜 윤해권들이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통령님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이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공화정의 원칙들 다 무너뜨린 행동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빨리 이 윤해권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런 행동들과 실태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좀 더 알아보면 이수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수석 전 대표의 관계를 보면 어제 인터뷰에서 이수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달 동안 사건을 회피했다. 어느 시점에라도 유관 표명이나 해명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 이때 여기는 본인이 아마 당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혹시 사과나 유관 표명을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어차피 안 할 거다. 그래서 기대도 안 한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빨리 통합이 되고 그러니까 봉합이 되기를 원할 텐데 이수석 전 대표의 지금 말들을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뭐 좀 돌아오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죠. 이수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노출됐던 아마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 가타부타 해명 등 본인에 대한 사과 조치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이 꼭 있었기 때문에 이수석 전 대표가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왔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고지곳대로 이수석 대표가 또 받아들였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건이 또 더 일파만파 엉뚱한 방향으로 커져왔던 지난 과거의 설레들이 돌이켜보게 된다면 왜 이수석 전 대표를 향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 문자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유관표명이나 해명이 없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말 윤석열 전 대표 말대로 회피를 한 건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잠깐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못 잡는 건지 안 한 거죠. 회피라기보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미 다 드러난 것이고 내 속생각을 다 들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핑계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해명을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사과를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사태의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잘못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까지 현재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국정지기도 올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적반하장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문자가 언론에 의해서 포착되고 공개되면서 대통령은 이른바 윤해권 원내대표하고 이준석을 내부총지라는 당대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났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아니면 우회적으로든 아무것도 없이 이게 이제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그냥 판 깨버리자. 이래가지고 당을 비대위 상황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도둑이 회초리 든다고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사과도 저는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철저하게 대통령실은 무시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저희가 정치권의 또 다른 뉴스를 살펴보는 코너죠. 강정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회를 엽니다. 이번 연찬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각 부처장, 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 정, 대, 인사들이 총출동하고요.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찬회에서는 임기초 국정과제 논의와 함께 당내 가장 민감한 현안인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질타받은 문화재청. 얼마 전 다뤘었죠? 이 사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화재청이 한 패션 잡지와 협업해서 청와대 안에서 촬영한 화보 사진들인데요. 이 화보가 청와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문체위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패션 잡지 않게 한복 패션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허가했다고 했죠. 이 화보 사진이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한복입니까? 이게? 한복으로 보이세요? 한복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이건 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보구 잡지에 대해서 좀 긴밀한 검토와 내부적인 상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청와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이 화보 촬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대통령실에도 사전에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개방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청와대 활용 계획에 대해선 미흡함이 많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오늘의 픽은 무엇인가요? 국민의힘 연찬회 오늘부터 1박 2일정으로 하고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최신 기사를 보니까 주영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겠다라는 말고요. 지금 연찬회를 하는 모습, 같은 색깔의 티를 입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첫 연찬회 모습입니다. 오늘 1박 2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대통령도 여기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일정은 알 수가 없죠. 대통령의 일정은 대협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팬카페를 찾아보겠습니다. 건의사랑을 찾아봐야 됩니다. 팬카페 들어가서 혹시. 여긴 물어봐서 누구라도 모르지만 여긴 몰라도 거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간단한 참석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서 저녁에 연찬회 1박 2일이고 이런 자리 꽤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연찬회 지난번에 했을 때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했는데 대통령도 좀 오셔서 당의 단합들을 도모하고 조금 있음 국정감사 시간도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저녁쯤 오게 되는 거는 꽤 괜찮은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 실종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약간 여당과 연찬회에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 될 경우 정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이려고 하는 거다니까 정치와의 접촉을 늘리려고 하는 거다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상의 경우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작전 짜면서 내년도 예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예산에 맞는 내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고 또 여기에 또 분임토의도 하고 이렇게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여러 군데 김건희 여사는 수혜 현장 가서 봉사하고 계신다면서요. 팬카페에서는 일정 공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은 의미 부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당무를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당내부에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정관계도 굉장히 어쨌든 이준석 대표 논란으로 인해서 당정관계의 여러 틈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좀 공고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 대통령 참석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대통령이 야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이전에 사실은 여당도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당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자주 긴밀한 SNS를 서로 주고받긴 했지만 이런 국정현안에 대한 협의나 이런 걸 하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또 게다가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 연찬회를 열고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그런 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이 어색해 보이는 건 여전히 어쨌든 이준석 리스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런 상황이 저 연찬회를 좀 빛바라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또 민생을 위해서 저런 연찬회 여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처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라든지 많은 원내 의원들 생각에는 아마 한편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연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원들 간에 또 대통령이 참석하면 대통령도 허심탄회한 얘기가 있으면 좀 더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속보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네요. 지금 이지성 작가가 연찬에 강연을 했는데 약간 논란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지성 작가의 배우자이자 지난번에 입당한 차유람 당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입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좀 할아버지 이미지여서. 그러면서 배현진, 나경원 씨가 있지만 왠지 좀 부족하고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하다. 차유람 선수가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날 것이라고 하면서 부인에게 입당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면서 사실하면 대통령 참석도 가려줄 수 있는. 참석을 안 하실 것 같네요. 급변경. 급변경될 가능성이 저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책문은 아무튼 뭘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조용히 앞으로의 전당대회까지 뭔가 구설수나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사를 통한 전원이니까 전체적인 내용 맥락을.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 얘기는 부인에게 그래서 자기가 입당해야 되라고 했다는 맥락인데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일단 배현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싫어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인데 일단 배우자인 이준석 작가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유튜브 댓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 사람 관련돼서 오해피님 이준석 말이 뻥이라 생각 안 하나요. 그리고 BJ님은 이준석 대표가 밝히면 간단한 건데 그렇게 폭로 잘하는 이준석이 왜 이름을 안 밝힙니까?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규선희님. 영화표 관련해서요. 이제 더 이상 썰전 라이브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취업했거든요. 9월달부터는 유튜브로 꼬박꼬박 챙겨보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 뒷부분에 박점이 있네요. 맨입이 아니라 영화표로 축하해 주시면 감동이 두 배 될 것 같아요. 축하해 드려야죠. 축하해 드려야겠네요. 취업하시던데. 저희가 사실 유튜브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시청률이 중요한데 그래도 유튜브로 보신다니까 무엇보다도 취업 축하드립니다. 취업 축하 선물로 영화표 두 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선희님이고요. 패널 관련해서 동민님께서 여당 두 분이 서로 전혀 안 맞는군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락방 카통이님. 김병민님. 예전에는 저와 반대당이라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얄미웠는데 유독 썰전에서는 3대1 구도가 많아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네요. 썰전만 나와주이소.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귀왕 전에는 관련된 의견도 있습니다. 백종원님이 펜홀로 나오시다니. 가장 크게 터졌으니까. 그분 영화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송회님 백종원님 덕분에 영화표 두 장 들어갑니다. 한때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 후보가 없을 때 김정인 위원장이 백종원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난리가 안 정해졌죠. 그분은 영어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닮으신 복귀왕. 제가 백종원 대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큰 동네 사람입니다. 그분은 예산. 저는 아산. 아산. 예산이군요. 예산. 알겠습니다. 예. 예산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동 걸린 방탄. 먼저 속보를 하나 속보는 아니고 한 시간 전쯤 됐습니다. 어제 중앙회에서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여기에는 전 당원 투표가 대의원 대회보다 우선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일단 부결됐고요. 오늘 이 조항을 빼서 민주당이 당무위에 올렸습니다. 당무위는 뭐 이사회 같은 그런 분 건데요. 당무위에 올렸는데 조금 전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부결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했던 조항들이 들어있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비명이 뭉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부결됐을 때 신현영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부결된 건은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렵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의 부결의 사항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일단 논란이 컸던 이 권리당원 투표 부분에 대한 걸 빼고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에서는 의결이 됐는데요. 일단 부결된 것 자체가 신현영 대변인 말대로 예상하기 어렵던 상황입니다. 부결된 내용 어제 부결된 내용을 보면 잠깐 보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0조 사망 개정안에 기소되면 당직을 중지한다라는 부분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라고 하는데 이 예외가 맞냐 아니냐를 당무위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셀프 방탄이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 이 오거항도 부결됐고요. 전체적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저 변화도 부결이 됐고요. 더 문제가 컸던 건 14조 2항입니다. 뒤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강성 당원에 당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전당대회 후보로 나서 있는 박용진 의원, 또 종천 의원 등 종천 의원은 후보는 아니지만요.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도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부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복경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건 잘못한 거죠. 저도 그 당시 통과를 시켰던 당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주 금요일 날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핵심적으로 보였던 것이 80조 중앙윤리위위를 윤리심판원을 당무위로 대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수록 이것은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비대위에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강령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서술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간단한 문장으로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또 전체 당원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시도당 위원장의 연석회의를 상소라 시킨다. 이런 조항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또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 그냥 쓱 지나갔던 문제가 전 당원 투표가 대의원 대회보다 우선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원당교를 고치는 조승래 위원장인데 그쪽에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었고 비대위에서도 없었었고 당연히 당무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하기보다는 결과만 보고받고 하다 보니까 쓱 지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에 그동안 해왔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당원을 바꾸자라고 할 때도 권리당원 전당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당원들과 당의 직정 민주적 요소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봤는데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직정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면 특정 강성 당원들에게 당이 휘둘릴 수 있고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여섯 번씩 중앙위원들에게 문자를 돌리는데 비대위에서는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었었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에서 이 부분은 아직 수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어쨌든 어제 중앙위 당위에서 어쨌든 안건부결을 주도했던 의원들의 지적이나 우려가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시키는 건 좋은데 그거를 당대회보다 더 상위에 있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만든다.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 결정을 했거든요. 아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성정당도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합리화시켰던 전례가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 이재명 의원의 열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당이 된다. 게다가 당원 총투표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한 30%만 투표하면 정원 총투표가 성립이 되는데 그중에 과반이면 한 16, 전체 당원의, 권리당원의 16, 7%만 가지고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맞느냐. 당의 숙이 근육은 실종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의원의 의도에 따라서 강성당원들이 주도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위험하다. 일리 있는 저는 반대였다고 보고 아마 중앙위원들도 거기에 동감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80조 사망, 여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준석 효과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보니까 윤리위에서 당대표도 저렇게 6개월 징계를 하더라. 그런데 이걸 윤리심판원에 맡겨나면 이재명 의원 기소되면 윤리심판원 외부인들로 구성되니까 바로 당무정지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에서 의결하도록 하려고 하나의 안전판을 더 까는 건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하루 지나서 바로 다시 이렇게 성정하는 거는 일사부제의 원칙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얘기를 박원석 의원님이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다른 거 붙이신 말씀은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할 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원투표 얘기가 전상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지난 문재인 정부를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촛불정부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도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상당 부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신은 사실상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형태로서의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아예 직접 민주주의를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일들이 민주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아닌가 이재명 의원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그때 때와 상황에 맞춰서 막 제도들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이재명 의원이 두렵고 무서우면 이런 제도들까지 움직여가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현재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들이 또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사람 한 명의 당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현재 상황들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전통이 65년이 넘어 67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 매달려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저희가 장경태 의원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의원을 인터뷰를 할 예정에서 민주당 얘기는 장 의원으로부터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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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당원 개정 그리고 현재 최근에 전당대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분위기를 민주당의 친명계로 분류되죠. 장경태 의원을 전화를 연결해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 번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전화로 오래간만에 연결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바로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무위에서 당원을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14조 2항의 신설 문제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 부분은 빼고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대한 내용이 다른 중앙위원분들께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매우 조금 조심스럽다는 의견들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전당원투표 조항이 당원당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를 보다 더 명확히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더 숙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필요한 조항들에 대한 당원당규 개정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원래 이번에 개정이 된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건 80조죠. 일각에서는 셀프 방탄법이라고도 불렀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데 당무위에서 원래는 윤리심판원이었는데 당무위에서 혹시 정치단합 때문에 기소된 것 아니야? 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당무위에서 의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의결된 부분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 혹은 부결된 부분 중에서도 이미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결을 해서 이번 전당대회 때 당원당규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절차를 말씀드리면 오늘 당무위에서 의결을 했고 당원 개정안을요. 내일 중앙위에서 의결을 하면 이제 전당대회 때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종천 의원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천 의원은 당원 80조 그러니까 기소됐을 경우 당직 정지에 관한 부분도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냈거든요. 잠시 먼저 종천 의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무위원들이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 도대체 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냐. 80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기를 거쳐가지고 좀 찬찬히 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게 이제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 뒤에 개정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여러 가지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무가 정지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비대위에서 추진하는 것도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차기 지도부가 한다면 오히려 또 그 부분도 셀프 개정이다 뭐다 이렇게 또 공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논쟁을 빠르게 비대위에서 정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 여러 이제 저희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미 표적 수사, 기획 수사, 별권 수사 등으로 정치검찰화된 부분들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가 빠르게 봉합하고 매듭 짓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차기 지도부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에 만약에 기소가 됐을 때 당대표가 된 뒤에 하면 더 셀프 방탄법 논란이 돼서 불필요하게 당만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 미리 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또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 조항 자체는 여러 가지 선출직 또는 임명직 당무가 정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만으로 굳이 그 기준을 우리가 검찰의 기소를 당무 정지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불필요한 또 이미 이 조항 자체가 7년 전에 생긴 매우 오래전에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논란은 우리가 당원 당국에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대위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내딛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것은 어제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예상 밖의 상황인데요. 물론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비명계가 결집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이재명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될 경우 유리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반대견이 많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오히려 다른 양건들이 많이 통과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전당원 투표,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에 대한 부분이 통과되지 않은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충분히 공지가 되고 충분히 설명이 있고 나서 개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명이다, 비명이다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명이 결집했다기보다는 그냥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그러면 윤영찬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토론회가 열렸었죠. 제목은 586, 친문 그리고 이재명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넘어서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해서 친문과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비명계가 결집하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좀 제목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586과 친문을 넘으실 거면 친명을 넘어 이렇게 네이밍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굳이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사람을 지칭하는지 그거는 좀 대단히 아쉬운 장면이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정치개혁과 정당혁신 과정, 또 기득권 탑하나 특권 내려놓는 과정.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과연 그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제가 혁신안에서도 제안드렸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안이라든지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안이라든지 장 의원님, 이거 짧게 하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지금 나가셨잖아요. 현재 누적 4위.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간이 한 20초 남으셔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조직도 약한 청년 후보입니다. 그래도 정말 바닥을 기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당의 변화와 젊음, 혁신을 선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